할렐루야, 갈보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회,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신년들어서 특세로 인해서 생명의 삶을 나누지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생명의 삶의 말씀을 따라서 묵상을 합니다. 오늘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광야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무하는 심령으로 설 때마다 현재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광야 빈들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지요. 또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현장 역시 참 척박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빈들 광야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또 주님의 말씀을 사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은혜를 구할 때이고 주의 말씀을 사무할 때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하면서 어려운 그러한 삶 가운데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는 말씀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평탄케 하라 하시는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좀 묵상하길 원합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함은 험한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죠. 험한 길을 평탄케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말뜻은 험한 길을 그곳으로 가지 않고 쉬운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험한 길 울퉁불퉁한 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산이 있어서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 골짜기가 해서 움푹 패인 것 이런 울퉁불퉁한 길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농부가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립니다. 갈기 전에 밭은 돌짝도 섞여 있고 참으로 잡초도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땅이 딱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결코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땅 그것을 먼저 기경을 합니다. 갈아엎죠. 그리고 골라내게 되고 그래서 씨앗이 심기울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바꿉니다. 그 기경하는 작업 이것을 험한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라 이렇게 세례요한의 사명 가운데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하는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밭을 돌아보게 됩니다. 뭔가 기경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혹은 이제 그 울퉁불퉁한 그러한 길을 평탄케 하는 것 높은 것은 깎아내고 골짜기로 패인 것은 메워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높은 산과 같은 것 딱딱한 돌멩이와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 했을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요즘 힘들고 또 많이 지쳐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대할 때도 그렇고 내 자신을 스스로 볼 때도 그렇고 조금 여유가 없고 또 용서함도 없고 그래서 뾰족해서 찌르거나 거부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거부감이 또 똘똘 뭉쳐서 굳어버렸을 때는 마치 딱딱한 돌멩이와 같아서 그 밭이 그냥 그 돌멩이가 있으면은 턱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가 된 것 또 마음의 질투함이 쌓여나가고 또 이제 분이 쌓여가고 그래서 평안하지 못할 때 이러한 것들이 평탄하지 않고 험한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밭을 고르게 해서 평탄한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 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또 마음의 어려운 일이 지속되어지고 변화가 없을 때는 그냥 무두한가 악해지고 좌절감이 스며들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깊은 골짜기가 생길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골은 메우고 높은 것은 깎아내는 그러한 것들은 참으로 소망 가운데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길이 이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러한 험한 길들이 평탄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려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이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이지요. 그것은 회개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회개는 원래 척박해지기 이전에 좋은 땅이었었던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충만했었던 그러한 상태 마음의 밭에서 날카롭고 혹은 딱딱하게 뭉켜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 골라내고 원래 좋은 성품의 마음밭으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3절에 나와 있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원래 자리로 돌려 놓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내 원래 모습의 아름다운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해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원래 이런데 요즘 이렇게 변했습니다.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제 심령이 느긋하고 또 천천히 하고 뭐 이랬습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바랄 때는 또 멈추지 못하고 막 나가는 그런 마음도도 있었고 요즘은 조급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도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여유가 있게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인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게 되기는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원래 모습에서 벗어난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원래 이랬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릅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주님께서 주실 때 돌이키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슬로우다운 할 줄 알고 또 여유가 있고 용납할 줄 알고 이런 성품으로 또 돌아가야겠다. 이런 결단도 해봅니다. 회개함이란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내 아름다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원래 주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시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원래 모습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즉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금방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일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이니까 주님 앞에 오늘은 그렇게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은혜인 줄로 압니다.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모습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 이렇게 잔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모습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또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인 것 그리고 내 모습이 원래 자리를 이렇게 깨달아지고 돌아올 때 대로가 놓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하루 참으로 은혜를 구하실 때 내 마음에 높은 산이 깎이고 깊은 골짜기 절망 나락에 빠졌었던 것들을 메워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깨닫고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로 복되다 하신 그 말씀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그럼 묵상하면서 복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대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에 이루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변했습니다. 왜곡되었습니다. 어느덧 뾰족하고 날카로워진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너무나 이제 피로감에 지쳐서 나도 모르는 낭망과 절망에 깊이 빠져든 움푹 패인 골짜기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모습 깨닫게 해주셔서 이 높은 것 깎아내게 하시고 골짜기처럼 패인 것 메우게 하셔서 마음의 대로가 형성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습 회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마음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그러한 복이 있는 저희로 오늘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도 주시고 동행하시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나의 높은 산이 생길 것 같이 뾰족하고 단단하고 거치는 것이 되어진 그러한 마음 그리고 내 마음에 움푹 패인 골짜기와 같이 나도 모르게 낭망하고 절망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때 평탄하게 되어진 역사로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대로가 생기는 은혜를 이루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렇게 간과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심령의 평탄한 대로를 만들고 주의 복을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